가야돼 너무 이쁘다 이거 하나만 해야돼 맛있어 이뻐 어디야? 이뻐 이거 순삭이었는데? 민망한 거리 첫 타고 오기 아 그러니깐 다 끝났어 우와 비스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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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FC 가죠? 근데 우리 밥을 먹긴 먹을 거야 자기야 다행히 나는 간식 하나 빼기잖아 먹고싶다 먹고싶다 이게 다행히 이게 다행히 이게 다행히 이제 오징어 쌀국수 먹으러 가봅시다 진짜 다행히 느끼고 나서 맛을 고급한다네 아 그정도로 못 먹을 수도 있어? 아 그정도로 못 먹을 수도 있어? 가야돼 빠르게 가야돼 왔다 오징어 어묵살격수 왔다 오징어 어묵살격수 오징어 어묵살격수 새카리 이거 아니야? 너의 큰게 아니야? 안돼 맛있을 것 같은데? 맛있을 것 같은데? 맛있을 것 같은데? 네 맛있어 고추 진짜 매워 이렇게 잘 먹은거 같아요 맛있다 고추를 씹는 게 아니고 오해 고추를 씹는 게 아니라 고추를 씹는게 아니라 고추를 씹는게 아니고 고추를 씹는 게 아니고 그냥 넣는데 매워진 거야? 아 저 카페 좀 씹었어 그러게.. 우와 이렇게 높아? 아니야 이거 우지호 호텔이야 아 여기 아니야? 아 그러네 아 여기가 스파 괜찮겠네 그냥 호텔인데? 진짜 만화는 행복 여기서 씻을 수도 있고 물 있다 나 물 사달라고 하고 싶었는데 안해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 자리가 맞네. 오 성공하는 게 장난 아니다. 오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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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안 해봐도 진짜 깜빡 오늘 시스테기가 진짜 불고 근데 왜 앞으로 유명한지 모르겠는데 그냥 유명한다고 하더라고 왔어야지 이제 전화를 그냥 안 그러겠어 뭐야 이거 저희는 꼬꼬꼬 준비 하나만 해야 될 것 같아 아 일단 포장 일단 포장해야돼 알겠어요 그래요 좋아요 좋아요 어 여기 가고싶네 에너지 넘쳐 여기다 여기가 가고싶네 아 아 여기 소고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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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고기 등장 스페셜 걸로 할까? 소고기 위치지 포스트? 일단 스페셜 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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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이건 안 나온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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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둘만 시야 하신다? 아. 미용만큼 안 사는다. 미용만큼 안 사는다. 미용만큼 안 사는다. 아, 그리고 뭐. 아, 그러니까 그건 만 원 정도인데. 만 원. 만 원. 이게 지금 이렇게 샀는데, 나는 달러를 했는데, 달러를 할 때 25,000원입니다. 아. 그게 정말이야. 미용이면 없어. 뭐야. 여기 여기. 이거 바꾼 거 너무 웃긴데? 나는 보통만 해도 충분히 시원할 것 같아가지고. 아. 상체는 약간.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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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오. 아. 아. 똑같아요. 아. 앉아 justining wyb persona 자기가 도착 infections. 네, 좋은 Arabs. roughly 25% eher at the Amway. 그리고 다음은 에어 figuring some stuff. 맛있다. 너무 좋아. 응. 혈액순환이 진짜 막 도는 느낌이야. 아로마 마사지 지압이 어제보다 시원했어? 응. 음. 그럼 좋네. 시원했어. 난 사실 어제가 좀 약했거든. 그치? 응. 진짜 맛있다. 사놓고 한 시간 이따 먹어도 맛있다. 이거 다 쓸 것 같아. 졸물끼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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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